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배기범입니다. 오늘 9월 모의평가 잘 치르셨죠?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잘 치르셨을 텐데 일단 시험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특이할 만한 유형이나 난이도상의 변별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이했던 만큼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총평해드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구체적인 문항 해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 내용적인 부분들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점검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 난이도는 여러분도 느끼셨죠? 기출 유형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특이한 우리가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또는 함정이 있는 그런 문항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페이지 모두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수 인플레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당연히 쉬웠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계산량으로 흔히 좀 변별하는 문제 또는 시간 한 배에 어려움을 주는 형태의 문제 또는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실험 과정이나 결과 해석이 좀 복잡해서 조작이 좀 복잡해서 그것 자체로 좀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 한 배에 어려움을 줄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과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형, 특정 기출 유형에 대한 숙련도가 충분히 올라와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좀 잘 봤을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렀을 것 같다. 예상 등급 컵은 뭐 어디까지나 지금 채점 결과가 전혀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뭐 섣불리 예상하기는 좀 두렵긴 한데 여러분들의 뭐 훅훅붕도 있고 너무 높게 예상하든 낮게 예상하든 뭐라 하니까 감이 없다는 둥 근데 어쨌든 48에서 뭐 50도 가능해 보이긴 해요. 1등급 컷은 48에서 뭐 한 50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러성 문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등급도 뭐 한 44에서 46 범위로 얘기해야 좀 안전하지. 그치? 요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그 다음에 3등급은 이제 뭐 40 정도를 맥시멈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학력 격차가 약간 있으니까 1, 2등급 학생들과는 약간 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 이 등급 학생들은 굉장히 쉬웠다라고 여겼을 수 있고 이 학생들은 그렇게 쉬웠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점수가 생각보다는 안 나왔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문항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보고요. 주요 문항이야 이제 해설 강의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넣어놓긴 했어요. 12번, 12번은 쉬웠죠. 충돌 문제치고는 매우 쉬웠습니다. 얘네들 운동량 보존 쓰면 융합한다고 했으니까 속도 나오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들이 나와 있으니까 충돌 후 속도 B를 알 수 있어서 결국 충돌 과정에서의 속도 변화량의 역수비를 적용하면 A 질량이 손쉽게 계산되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충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전기력 문제도 매우 쉬웠어요. 전기력의 방향과 0이 되는 위치를 줬기 때문에 일단 A, B의 전화량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A, B의 부호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많이 써먹는 팁이죠. 모든 전기력의 합은 0다라는 걸 쓰게 되면 디귿번이 굉장히 편하게 판단이 되는 전기력 문제치고는 매우 심플했습니다. 이 문제도 별건 없었어요. 가속도를 다 구간별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막 어려움이 없는 19번 포지션 치고는 이거 요정도 난이도면 보통 한 14, 15번 정도 포지션에 나와도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드는 수준의 문제인데 이게 후반부에 출제가 됐다는 거죠. F는 M에 있어서 C를 끊기 전과 끄는 후에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한 다음에 EAS 적용하면 가볍게 판단이 되는 그렇죠? 등가속 공식 하나 적용하면 끝나는 20번도 너무 쉬웠죠. 포텐셜의 최대값의 4배가 운동에너지 최대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여기잖아. 갓 내려왔을 때 아직 역학적 에너지 손실되기 전에 여기거든요. 마찰구간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에 운동에너지들이 다 주어져 있어서 손실에너지 바로 계산되고 이건 어차피 정지상태에서 용수설로부터 분리폭발되는 경우니까 질량의 역수비로 운동에너지 분할해서 결국 이 녀석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마찰구간 전후로 적용을 하면 또 여기 손실에너지가 아주 손쉽게 계산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암산 빠르면 눈으로도 가능해요. 계산이 너무 쉬웠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고르고 골라봐야 이 정도야. 그런데 고른 문제들조차도 쉬웠으니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조차 안 한 문제들이야 말할 가치도 없겠죠.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도 생각할 만한 거리가 좀 있었던 문항이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기계적으로 풀 수 있을 만큼 전형적인 유형의 단순한 단순한 계산량도 적은 자료도 간단한 한정도 없는 어떤 표현으로는 도대체 변별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됐던 그런 문항이다. 여담이지만 물리학은 전통적으로 6, 9 수능이 퐁당퐁당 경향이 좀 있죠. 6월에 쉬웠으니까 우리 기억에. 9월에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도 조금 9월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 9월이 까다로우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수능이 또 지나치게 쉬울 수도 있는데 그 패턴은 깨진 것 같아요. 6월도 쉬웠고 9월도 쉬웠고 출제자분들이 쉽게 내겠다는 의지가 너무 역력해요. 그러니까 뭐 좀 한두 문항 정도라도 손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내놨다는 얘기는 올해 이렇게 막 어렵게 낼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뭐 섣부른 예측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학습 방향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당연히 뭐 이런 시험.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수능도 뭐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존에 출제되어 왔던 그죠? 메이저 유형들. 기출 유형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거다.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뭐 라이브 같은 거 하면 자기는 뭐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풀이를 시작하는 데까지 이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건 숙련도가 떨어진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읽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숙련도를 높여야 된다. 이건 뭐 어떤 난이도의 시험에서도 기본이 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6월도 쉽고 9월도 쉽다 보니까 이제 아직 우리가 두 달 이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칫 방심을 할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밸런스를 깨뜨릴 만큼의 방심은 좀 금물이다. 야 이거 뭐 올해 뭐 어렵게 안 나오겠는데 그냥 기출 유형이나 좀 점검하고 실모나 몇 회 풀면 그냥 되겠는데 물론 이제 뭐 실모 풀고 엔제 풀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허투루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본인의 학습 난이도를 섣불리 낮추는 것은 좀 금물이다. 어찌되 어떤 쉬운 시험도 약간 중압감이 좀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 수능이라는 시험의 어떤 실전 환경은 여러분들이 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좀 중압감으로 가득 찬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조금은 빡세게 해야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이완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 빡세게 했기 때문에 좀 중압감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연습했던 유형이나 난이도 구성보다는 좀 쉬운 헐렁한 시험지를 봤을 때 그게 좀 쉽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고 자신감이 생기고 긴장이 빨리 풀리는 거지 또 고만고만한 걸로 연습하다가 돌발 상황, 돌발 상황이라고 하면 그게 1페이지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2페이지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어디서 벌어질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좀 낯설다. 이런 건 좀 낯설다. 이런 상황을 한 문항이라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중압감이 있는 환경에서는 뭔가 이제 굉장히 몰리게 돼요. 코너에. 그럼 또 제 실력을 더 발휘 못하게 되고 사고도 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실제 시험이 쉽게 나올 거냐 어렵게 나올 거냐를 예측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 탁상공론이죠. 지금 뭐 출제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해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까보기 전에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섣불리 이제까지 해왔던 학습. 그러니까 뭐 좀 그런 학생들도 많을 거거든. 이런 시험을 한 번 치르고 나면 아 내가 여름방학 때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시험 풀자고 내가 그 고생을 했던 것인가. 나는 좀 또 후회. 회안에 쌓이면서 아 그럼 적당히 하자. 좀 힘 빼고 가자. 그렇게 또 학습 난이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능을 잘 보려면 수능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예측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에서 학습에 있어서 범위도 확장하고 약간의 모래주머니 효과도 가미하는 것이고 생각보다 과잉학습도 좀 하게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어렵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꼭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나머지 마지막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우울할 만한 학생들이 좀 있죠. 어떤 학생들. 남들 다 쉬웠다는데. 그리고 심지어 내가 봐도 문제는 쉬웠던 것 같은데 쉬웠다고 다 잘 보는 건 아니거든. 이런 시험에서조차도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문제를 잘못 읽는다든지 또는 그 와중에 또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못 풀었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더 쉽게 무너지기 좋은데. 근데 그건 뭐 어쨌든 거쳐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치 시험장에서 떨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떤 시험장에서의 당일 컨디션마저도 변수로 냅두지 않을 만큼 좀 강하게 나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조금 더 빡세게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멘탈적으로 좀 강해지거든요. 이런저런 걸 많이 대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 별로 한 게 없으면 고만고만하게 쉬운 것들만 가지고 좀 편하게 길을 걸었던 학생들이라면 돌발 상황에 대처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범위나 수준을 너무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차원에서 평정심 잃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의 어떤 마무리 어떤 기출 유형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걸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적인 또는 난이도적인 또는 상황적인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한다라는 기분에 조금은 더 하드 트레이닝이 피로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오늘 뭐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시험 보더라 너무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연휴도 있고 이래서 좀 들뜰 수도 있는데 시간 관리 잘 하시면서 후반기 파이널 학습 쭉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세한 문항 해설, 전문항 해설은 해설 강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